지금 이 정면에 바라보이는 땅 남양받이 땅 땅 152평이구요 도로지분으로 한 23평 전체 175평 토지입니다 우리 땅 대에깔린 지역 안에 있습니다 옆에 토지와의 경계는 여기 조경석 사아진대까지가 경계구요 도로변으로의 경계도 다 돌사키로 마감되어 있구요 오늘 내놓는 가격은 1억 500만원입니다 건폐율 40%의 용적률 100% 확보되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면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보여줍니다 여기 땅 모양같은 지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도면을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용문 망릉리구요 당초 밑당 저쪽 안쪽 산쪽에 예전에 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구요 여기 문의주셨을 때 제가 직원 알려드리면 혹시 인근 야산쪽으로 계사가 이렇게 위성주도상으로 관찰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이미 없어진 회사입니다 위의 여건들은 없다고 보여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다시피 문 문